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6월 평권 시험도 끝났고 6월 평권의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실망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여전히 그대로지? 혹은 좀 더 떨어졌지? 3월 학평 이후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졌어? 여러 가지 생각에 정말 잠을 설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6월 평권 성적이 어땠건 간에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수능이죠. 오늘 선생님은 우리 2019년 동안에 이제 절반이 지나고 절반이 남았는데 그 남은 절반 동안의 하프 커리큘럼 역사 과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나왔고요.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우리 그냥 동아시아 산업 세계사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문제풀이의 아주 중요한 꿀팁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조건 학습해야 되는 사회탐구 영역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내용과 학습의 전략과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정리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1단계에서는 당연히 수능에 필요한 내용 요소들을 개념을 통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을 공부를 했으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연습을 2단계 기출 문항 풀이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자 3단계는요. 올해 수능을 이제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올해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교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사실상 2단계와 3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수능을 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정말 마지막 만점을 위한 작은 빈틈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에서는 보통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진단하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9년을 처음 시작하는 1월 1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념 학습 다 끝내셨어요. 사실상 개념 학습은 언제까지 끝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실 거예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고3 넘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다 학습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3월 학평 전까지만 하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개념에 대한 학습은 6월 평가원 이전에는 끝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6월 평가원을 치르는 시점 자체가 수능 몇 개월 전이죠? 5개월 전이에요. 추능 적어도 5개월 전에는 나의 선택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6월 평가원의 성적을 통해서 개념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6월 평가원 전에 개념 학습은 끝나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사도, 동아시아사도, 세계사도요. 그런데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완벽하게 해도 된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얘기하는 건 항상 똑같습니다. 아직 구경수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름이 되면 구경수가 안정이 되어 있을 것 같으시나요? 우리가 수능을 치르기 전까지 와 나 이제 공부 다 했어. 이제 수능 치러도 돼. 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전까지 개념을 못 끝내셨더라도 지금 본격적인 여름방학의 문제풀이 시즌 전까지라도 개념을 한 번 강의라도 듣고 한 번을 돌리는 1회독이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출과 연계교제까지 이제 마무리를 한 것이 무조건 9월 평가원 전에 돼야 되고요. 이 9월 평가원에서 수능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 단계인 3단계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적을 분석해 보신 이후에 파이널에서 빈틈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별 학습 전략을 위해서 선생님은 커리큘럼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한국사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한국사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한국사는 우선 2월 달에 이미 완강이 되었죠.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 개념 완성이 진행이 되어 나갔고요. 사실상 작년까지는 개념 완성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이었어요. 한국사는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간략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여러분들의 선배, 작년까지 수능을 치렀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여청 속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2단계와 3단계에 해당이 되는 패턴 공략 문제풀이 편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7월 10일에 개강을 할 거고 15시간 동안 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시간씩 내가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5일 안에 끝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턴 공략 문제풀이는요.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수능이 필수 한국사로 전환된 이후였던 2016년부터 4개 년치의 수능의 모든 기출 문항들 학평과 목평을 합친 이제 문항들 540문항을 해체해서 88개의 패턴으로 나눠서 다지선다형으로 제시한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문제풀입니다. 문제풀이 강좌가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개념을 학습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가 희침적인데 한국사는 필수 한국사로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난이도가 굉장히 들쑥날쑥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어떤 애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가 어떤 애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난이도를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라도 혹여나 한국사 때문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에 올해 추석 때 현장에서 개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터넷 강의로 제공될 9시간의 기적이 파이널로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강좌이고 인기 있는 강좌라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단 9시간 동안에 한국사 요점 정리 아니에요.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으로 한국사의 전범위의 내용을 개념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 총 4회분의 모의고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과목 선택과목에 해당되는 세계사랑 동아시아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미 완강된 강좌로는 개념 완성과 연표 특강이 있고요. 앞으로 패턴 공략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 세계사는 현장에서 7월 12일, 동아시아사는 7월 15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총 8주차, 3시간씩 8주차 24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패턴 공략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각각 패턴 70개와 45개로 나누어서 중복되는 선택지와 자료가 없이 모든 기출 문항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패턴 공략 문제풀이의 특별함은 올해의 특별함은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을 분류한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인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연계교제에 대한 분석까지도 모두 다 이 한 권의 교제와 하나의 강의에 담았다는 거예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까지 모두 다 분석해서 하나의 강좌 24강 동안에 진행이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10월달 5주차 동안에 총 이제 5회차의 모의고사로 진행돼 파이널 이제 예리한 파이널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을 파이널 단계 4단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따로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선택과목을 나중에 바꿔서 지금 개념을 절반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문제풀이를 따라가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선생님이 각각의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제풀이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강조하는, 앞으로도 강조 안 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게 될 원칙들인데 첫 번째는요. 틀린 선택지는 무조건 여러분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보고 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굉장히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내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추출해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가는 논리회로의 길은 뚫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봐서 이거 틀렸네, 이제부터 마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놀랍게도 틀렸던 선택지는 두 번, 세 번 풀 때도 똑같이 오답을 낼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 논리회로가 두뇌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념완성 들었던 친구들은 기적노트가 나가져 1년 동안 정리해야 될 기적노트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선택지와 그 선택지가 시험에 나왔던 출처 그리고 정답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주 보세요. 적어도 10번 정도는 반복해서 보셔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 물론 안 괜찮겠죠. 이거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고 정답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요. 수능이 가까워져 올수록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단권화 노트예요.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갈 단 한 권의 노트,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수능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해 나갈수록 점점점점 확실하게 아는 선택지가 많을 거예요. 그런 선택지를 다 지우고 수능 전에는 정말 다시 봐야 되는 선택지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붙여 놓으시고 기적노트 하나 들고 가셔서 사회탐구 시험 전에 쉬는 시간에 쭉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든든하십니다. 두 번째 원칙, 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성찰이 필요해요. 왜 그랬는가에 대한 성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단순 실수, 발문을 옳은 건데 옳지 않은 것으로 읽었어요.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친구들 있죠. 틀린 이유를 점검을 하다 보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료에 대해서 잘 분석을 못했는지, 선택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실전에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도입이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풀이 강좌를 진행을 해나갈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왜 모든 사회탐구 이 과목의 문제는 발문, 자료, 단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로. 여기서 자료를 분석하실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핵심이 되는 근거와 보충이 되는 근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말이 어렵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선생님을 표현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메가스터디 강사이다. 다른 하나는 여자이다. 여러분 뭐가 핵심이에요? 메가스터디 강사이다. 그리고 보충이 되는 것이 여자이다가 되겠죠. 자료를 분석할 때도, 선생님 수업 진행해 나갈 때도 이렇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해석하는데 핵심이 되는 단서는 빨간색으로, 근거가 되는 단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찾았던 단서가 실제 정확한 단서가 맞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예습과 복습을 반복하시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출은 이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기출과 연계를 문제풀이의 학습 원칙에 맞춰서 해 나가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기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치를 정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과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능에 해당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건 다 보셔야 돼요. 2009년 개정교육과정 세대죠. 그러면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6개년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3개년치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항을 정리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평가원이에요. 6월, 9월 수능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학력평가 교육청에서 출제한 문항을 보시면 되고요. 기출의 학습 순서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개념별로 학습하세요. 개념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라고 하면 고조선과 관련된 개념에서 출제된 기출문항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개념을 보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이후에는 이거를 연도별로 돌리세요. 하나에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해체하지 말고 모의고사식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실전 감각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 연계교재는요. 이건 진짜 이걸 듣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EBS에서 3년 동안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연계교재 강의를 진행해 나갔고 그 중에 1년 동안은 선생님 단독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연계교재를 완벽하고 정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연계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하면서 학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연계교재를 학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오래 주목하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학습 전에 개념과 기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으면 쉽습니다. 왜냐? 개념과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만 보면 돼요, 여러분. 개념과 기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올해 연계교재에서만 나온 것이 바로 올해 평가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율이 70%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연계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개념 연계, 자료 연계, 그리고 선택지 연계예요. 여기서 사회탐구에서 의미가 있는 건 뭘까요? 개념 연계가 아니라 자료 연계와 선지 연계입니다. 개념 연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강의에서 학습한 개념 완성만으로 충분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계교재를 펼쳐보면 개념 정리 부분이 있죠? 가볍게 읽으시면서 처음 보는 개념에 대해서만 그냥 체크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료 연계와 선택지 연계예요. 자료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문항이 연계된다고 해서 이 문항이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료가 연계됐다는 건 자료가 응용돼서 활용됐다는 얘기고 선택지는 날아갑니다. 이 자료는 연계교재에서 나왔던 인도국민회의라고 하는 인도의 이 근현대사 파트에서 나오는 독립운동단체로 전환된 단체에 대한 실제 신문 기사고요. 이게 연계교재에서 나왔는데 실제 이제 평가원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를 가상세계사 신문의 내용으로 넣어가지고 변형이 된 거예요. 선택지는 갔나요? 아니에요. 자료 연계에서 뭐다? 선택지는 날아간다. 그럼 선택지 연계는 뭘까요? 우리가 선택지를 보면서 처음 나오는 선택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르테스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게 연계교재에서 나온 선택지고요. 실제 평가원 기출에서는 코르테스에 의해 파괴되었다. 약간의 표현만 변형이 있죠. 마찬가지로 쿠스코가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수도 쿠스코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건설하였다.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시고 특히나 올해 처음 나온 선택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선택지 연계까지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모두 다 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반년이 지났고 사실상 반년이 남은 건 아니죠. 하프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라고 했지만 절반은 아니고 절반보다는 4개월 하고 또 며칠 정도로 적게 남은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간 지치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입의 합격 그 창 있죠. 거기에 이름을 치고 수험번호를 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는 합격 불합격의 화면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학생은 끝까지 본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학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세상은 누가 자신을 믿겠어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긍정해주는 마지막 인물은 여러분들 스스로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강의를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소화하고 따라오실 차례입니다.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과 함께 커리큘럼을 진행해 나가는 친구는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 속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